저는 2차 예선이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예선이 이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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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슈퍼 들어갔어요. 띠니. 띠니. 응우엔 띠니 선수가 한권을 만회합니다. 아 측면 중앙 이 연결 자체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베트남이 오늘 패하더라도 기대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 골지간에 있는 즈란빈 부엌 투입 효과구요. 우측에서 돌파가 되면서 중앙 연결. 또 알부스 사이드가 도착하는데요. 태클. 가져왔습니다. 박스 안쪽. 슈팅. 오우 세커볼. 고을. 띠니 1대0으로 합성하는 베트남입니다. 띠니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최종 예선에서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을 합니다. 오우 이 태클이 아주 좋았구요. 예. 여기서 또 과감하게 때렸어요. 결국 때리니까 이렇게 열리거든요. 지난 9월 소집 때는 출산 때문에 개인사정으로 오지 못해서. 예. 슈팅. 오우 골을 틀어놨어. 와. 슈팅 타이밍이 정말 빨랐습니다. 2대1 포턴타인 선수가 상대 골망을 뒤흔듭니다. 지금은 기습 슈팅으로 따라가는 득점에 성공하는 베트남입니다. 오우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상황이여가지구요. 예. 측면에서 올라왔습니다. 낮게 깔아서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잡아놓고 왼발. 고을. 꽝하이. 1대0으로 앞서가는 베트남입니다. 와. 꽝하이 하면 왼발이거든요. 자. 지금은 이름답게 꽝하고 때렸습니다. 예. 아. 정말 꽝하고. 물바일이거든요. Quad 1 Bin.